그 다음에 발랄함, 행복을 주었던 그녀들 트와이스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중간중간 또 많은 분들에게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 트와이스. 고맙습니다. 먼저 포즈를 취하고 사진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정면. 살짝 조금만 옆으로 좀 가주실까요? 옆에 센터가 좀 있어서. 됐어요. 고맙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하나. 정면.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왼쪽이 왼쪽. 하나, 둘, 셋. 정면원에서 포즈 하나 할까요? 우리 트와이스 이번에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그렇죠. 티티 할까 샤샤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샤티.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는 샤. 하나, 둘, 셋.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네. 트와이스 분도 2016년 정말 최고의 하늘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그날 그런 만한 트와이스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아, 우리 사나양이. 네. 우리 사나양이. 네. 어떤. 매력.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친구로 만나느라 샤샤샤. 아,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녀들. 네.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퇴장을. 네. 고맙습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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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네드캅의 주인공. 이번 네드캅의 주인공을 여러분.